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미셸 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천절 들려드릴게요. 자, 첫 부분에 C를 치고 중간중간 멜로드 치면서 이제 스트로크를 치는 거에요. 처음에 쿵 짠 하고 바로 5번줄 3플랫 4번줄 개방연 4번줄 2플랫 여기 해볼게요. 쿵 짠 따다 쿵 짠 따다다 박자가 이렇게 되겠죠 쿵 짠 따다다 다시 C 천천히 쿵 짠 따다다 다시 또 4번줄 3플랫 3번줄 개방연 여기만 한마디 해볼게요. 3,4,& 그 다음 Fm인데 Fm를 여기서는 4,3,2를 잡으시고 1b 잡으시고 4번줄까지 잡으시면 되요. 자자 여기서 쿵! 3번줄 쿵! 자자! 그 다음에 4번줄 쿵! 자자! 멜로드에요. 여기까지 두마디 해볼게요. 3,4,& 쿵! 자! 쿵! 자! 그 다음에 Bb on D는 코드 자체가 이거에요. Bb이 이 모양이니까 on D니까 4번줄 개방연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됩니다. 4번줄 개방연 치고 쿵! 자! 치고 다시 4번줄 개방연 1b 16분은 표로 그 다음에 3b 3,4,& 한 박이죠. 그 다음에 다시 4번줄, 5번줄 1b 한 박. 여기서 3,4,& 다시 3,4,& 다시 3,4,& 그 다음에 Csdm 이 모양이 있죠. 2번 손으로 5번줄 3b, 1번 손으로 3번줄 2b, 3번 손가락으로 4번줄 2번줄 4b, 4b, 4b 요거를 잡고 다시 또 5번줄 치고 쿵! 스트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다시 5번줄 3b, 4번줄 개방연, 16분은 표로 4번줄 1b, 5번줄 개방연, 저 이것만 해볼게요. 3,4,& 그 다음에 G7의 코드톤인 B, 6번줄 2b 누르고, 1번줄 3b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5번줄 개방연, 그 다음에 4번줄 개방연, 1b까지 한 마리. 그 다음에 5번줄 3b, 5번줄 2b 치면서 다시 G7 모양. 쿵! 짜! 짜! 하고 스트럼 한번 더 줘요. 쿵!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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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번줄 3b, 5번줄 개방연, 5번줄 2b, 3b, 4번줄 개방연. 여기만 해볼게요. 3,4, 쿵! 짜! 짜! 쿵! 짜! 짜! 이렇게 되겠죠. 요걸 한번 전체적으로 연결해볼게요. 천천히. 3,4,&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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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법 먼저 띄워 드릴게요. 연주법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부분도 같이 해볼게요. 첫 부분에 Cm 아시죠? Cm 코드톤을 1,2,3번 줄만 잡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모양에서 여기서 1번 줄 3b, 2번 줄 4b, 3번 줄 5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3번 줄을 루트를 치시는거에요. 그 다음에 7대, 두번째는 쳐주고 아니면 저처럼 중독 쳐주셔도 되구요. 그 다음 두번째 Cm major7, 여기서는 3번 줄이 계속 반씩 떨어지는거에요. 운즈가 이렇게 3,4,5에서 3,4,4가 되겠죠. 3번 줄 3b, 그 다음에 3번 줄 3b, 이렇게 해서 3번 줄이 계속, 이 1,2번은 그대로 있고, 3번 줄이 반씩 떨어지는거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3,4,& Cm, Cm major7, on B, Cm7 on Bb, Cm6 on A. 지금 여기가 3번 줄이 Cm, Bb, A 이렇게 떨어지는거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요. 그 다음에가, 운즈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운즈는 1,2단번 Fm이기 때문에 Fm가, 여기서 이렇게, A플랫이니까 3번 줄이 A플랫이라서, 3번 줄이 루트가 되면서, 멜로디가 이제 1번 줄이 3b 되어있어요. 여기서는, 처음에 루트 한번 치고, 이렇게 치고 나서, 업하러, 쿵, 짜자, shuffle이니까, 바운스 리듬이기 때문에, 쿵, 짜자, 그 다음에, 1번 줄이 1플랫, 3플랫도 있고, 이때는 나머지 음은 띄시면 안돼요. 그 다음에 3손가락으로 2번 줄 4플랫, 2번 줄 4플랫, 2번 줄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G7 이렇게 잡으시는데, 이때 6번 하고, 2번 줄만 필요해요. 근데 왜 전체를 잡냐, 다음 스트로크가 들어거든요. 쿵, 한박 치고, 짜자, 쿵, 짜자. 원래 원곡에서는 뭐 다른 일인데, 저는 이제 여기 경과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6번 줄 5플랫, 3번 줄 5플랫만, 이게 2개만 치는거에요. 다른 줄은, 5번, 4번 다 밑줄 시켜되요. 그 다음에, 7플랫, 7플랫, G1B가 되죠. F1A가, 5,7, G1B가 되는거에요. 여기서 다시 한 번, 한 번의 노래가 시작되겠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네마디, 3,4,& C를 처음엔, 아 원래 굉장히 멋진 곡, 작곡법인데, Cm 곡을 이렇게 C로 시작합니다. 비틀즈입니다, 역시. 진짜 예사롭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제 부터는, 그 오마디부터는 셔플 리듬에, 그 리듬이 나가죠. 자, 보시면은, 강약만 잘 조절하시면 되요. 스트로그. 강약, 강부분은, 6번, 5번, 4번, 3개. 3개만, 약하게. 약, 그 다음에 강. 약, 강, 약, 강. 그러면 얘는, 약, 강약, 양약, 강약. 셔플이죠. 약, 강약, 양약, 강약. 자, 셔플 리듬은 진짜 리듬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셔플레 디멀 바운스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셀프 딴 파워 중에 가운데 것이 없는 거 따 따 따 따을까 여긴 되는 첫 박도 그나마 함박이에요.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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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F-7 1플랫 발행 누르시고 B-7 B-7 자 여기서 완전히 디미니지가 코드에 따라서 6번줄 2플랫 그 다음에 1,2,3,4,3,4번줄 4,3,2,1번줄 1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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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번선으로 3번줄 2플랫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때 5번줄은 2번선으로 5번줄은 뮤투 소리 안나게 그리고 1번줄도 어차피 안주니까 뮤투 소리 안나게 그럼 이렇게 F샵, 디미니지 그래서 같은 코드가 A-디미니지가 있어요 얘네들은 디미니지가 3칸씩만 이렇게 같은 네 여기서 멜로디가 나죠 그러니까 반마디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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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G-7 여기서 다시 약간 F샵, 디미니지 G-7 Fратigue 1플랫 F샵, 디미니지 아 더 으 으 예 아 예 으 으 그 다음에 시 마이너로 많이 4번째 1불로 이 디스에 문화조치 세웅 이 세븐이 1,2,3을 안찾고 2,3,4를 잡고 한 칸 올리면 2플렉스 세븐이 되거든요. 4번출 개방에도 4번출 1플렉스 누르게 되면 2플렉스 되겠죠. 주의할 점은 5번, 6번 안친다는 거. A플렉스 세븐, G7에서 한 칸 옆으로 옮겨요. A플렉스 세븐. E7, G7, Cm. 그 다음에 전주에 나올 때 원프를 쳐요. 이 노래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주랑. 중요한 건 전주 하실 때는 주시할게. 3번출 이상의 줄은 치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 곡의 기본 연주법. 이것들이 파트 1,2,3,4 이렇게 섞여서 계속 중간중간 나옵니다. 곡을 들어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비틀준머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곡도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그 멋진 작곡법 자체의 멋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멋진 팀이에요. 어찌 됐건가. 아무튼 미셸이라는 곡 재미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